여기 소나무를 잘 지켜봐 주세요 2년 전에 젓가락보다 조금 큰 소나무를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 겨울에 철사감기를 해서 단을 만들고 그랬더니 이렇게 단이 이렇게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곡도 넣어서 솔숭곡도 이렇게 보이죠 얼마전에 철사 풀기를 했구요 이렇게 키우면 미니 정원수가 되는거죠 오늘도 소나무 미니 정원수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 보이는 소나무 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재 형태로 만들어서 저는 미니 정원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2미터 약간 넘어도 되고 고정도 선에서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분재도 보면 긴 가지는 천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미니 정원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다지 이것저것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지 배열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 배열료 그러면 일단 철사감기를 해야 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틀다 보면 이 소나무가 가지가 하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도장지 처럼 소승가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사감기를 하고 철사도 이렇게 뭐냐면 한 번을 감는 것보다 여러 번 감는게 더 좋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결과 그리고 언박지를 사용해서 그 힘 받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이제 언박지로 사용 감아서 철사감기를 하면 더욱 더욱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방금 보신 나무도 작은 나무였지만 이렇게 키우니까 깨끗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아 이런가지 일단 아 여기까지니까 여기에 주간지까지 철사를 한 번 감아서는 안 돼요 한 번 감아서는 안 되고 한 세 번 정도 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철사 거리 들어가고 나서 언제쯤 풀어야 되나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보통 한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지나면 굳어버려요 이렇게 수영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굳어요 그때 풀어주시면 되요 여기 나무가 파고 들어간단 말이죠 파고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풀어주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저도 무작정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소나무에 관심 가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소나무를 좋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그때도 마당에다가 이 소나무를 캐다 신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이래갖고는 안되죠 약하죠 너무 너무 약해요 오늘도 좀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덜판에는 자가 수확한다고 엄청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아 그리고 자 요거는 또 파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도 보면서 참작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응용하는 거죠 응용 응용해서 자꾸 이제 나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거죠 이 소나무는 크는 과정도 지켜보면서 또 관리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이제 하다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물론 농토가 있어서 작은 산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있다면 농사를 안 할 바에는 소나무를 키워서 이제 중간중간에 심어서 소나무를 키우고요 그리고 뭐 콩농사 라든가 뭐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밑에가 지금 좀 굵어요 굵어 그래서 여기를 아 여기있네요 요걸 요게 지금 굵기가 좀 굵어요 요게 한 4mm? 4m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밑에가 이제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걸 하나를 감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굵어요 이 정도 이 털어보니까 1kg 정도 나가겠네요 이 보기보다 철사가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1kg에 뭐 한 만원 단위? 그 정도 할 겁니다 아마 자 요렇게 해서 요기서부터 그걸 넣을 거니까요 자 요렇게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한번 사용하고 나서 또 재사용해도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감아서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감고 있네요 철사 감기는 보기 좋으라고 철사 감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뭐냐면 나무 형태 이제 수영 잡으려고 이 철사 감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다 됐습니다 요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한번 보고 이 가지가 어딘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제 보면 표시가 나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기를 이제 곡을 줘야 되니까요 여기서부터 자 잘 되죠? 요렇게 굵은 철사를 감았더니 역시 자 이렇게 잘 되죠? 요렇게 해서 화면 확대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화면 확대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이제 누브에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가지들은 소성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성가지는 뭐 희생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중에 전정 대상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털어 줍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약간 섰죠? 섰으면 이걸 한번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털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나무들이 겹치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이 가지를 살리려면 밑에 또 털어 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되면 소성가지가 되겠죠 자 요렇게 자 요러면 소성가지가 아니라 자 옆으로 나오는 가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고기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이렇게 털어져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를 약간 털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럼 요거 곡을 요거 좀 더 주고 어 요거는 음 자 이렇게 여기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나가면 되겠죠 요게가 이제 곡은 이제 뭐 거의 다 됐고요 너무로 땅으로 기어가는 형태로 배워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주관제가 되는 거죠 그 분재로 치면요 분재로 치면 이게 이제 주관제로 되고 요런 것은 단위 이제 되는 거죠 단위 형성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지 배열이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런 것은 이제 전장을 해줘야죠 이렇게 깔끔하게 전장을 해주고 자 이것도 소송가지가 됐잖아요 안 되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가지가 너무 붙었잖아요 자 요렇게 그리고 이 가지가 좀 길어요 요렇게 이걸 이제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 긴 가지 자 요렇게 요거는 희생지로 이제 놔두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목대가 굵어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처진가지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지켜보면서 해주면 되고 요게를 작게 자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전장은 이제까지 가지 전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거 같고요 그러면 요기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좀 더 요렇게 해서 밑에는 고기 좀 이렇게 예뻐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소나무 이렇게 감상할 때 이 곡감상 곡도 감상하면서 단도 감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됐으니까요 요것도 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솔선은 지금 이렇게 막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제 요거 요거를 이제 가는 철사를 감아서 조금 변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변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거는 놔둬도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크면은 다시 감으면 되니까요 요거 살짝만 이렇게 틀어줬다가 요렇게 약간만 변형을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요렇게 약간 요렇게 숙이겠죠 요렇게 요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요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요거 다는 이제 뭐 방금 그 가는 철사를 해서 하나 둘 두개 세개 네개 네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고 저도 이렇게 이제 많이 하다보니까요 철사가 모자란 것도 있습니다 모자란 것도 있는데 요렇게 해서 뭐 길기 길게 해서 한꺼번에 잡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 이 소나무는 심어서 약 한 4개월 정도 되면 소나무가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표시가 납니다.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이 소나무 이게 철사가 함께 하는 것보다 풀 때가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소나무를 이렇게 소나무가 아니라 이 철사를 전정하면서 그렇게 하셔도 되요. 이러면 요렇게 약간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약간 요렇게 들어주고요. 요거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요. 요거는 없다 생각하시면 시생지니까. 시생지니까 그래 하면 되고요. 요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나무가 꺾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요렇게 됐고요. 뒤에 거는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놔두도록 하고 요거 두 개. 이런 거는 뭐 가는 철사를 해도 얼마나 잘되요. 잘되기 때문에 굵은 철사를 구태에 감지 않아도 이렇게 하십니다. 아침부터 나왔더니 또 모기가. 제 얼굴에다가 자꾸 쏘네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동시가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아주는 겁니다. 소나무는 그래야 이게 자꾸 해봐야만 늘어나는 그런 느낌 들어요. 가까운 분재상이나 이렇게 그 키우시는 분들. 그쪽으로 이렇게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철사 감기를 하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자 이렇게. 구태에는 철사를 안 끊어도 됩니다. 나중에 꼭 쓸데가 있어요. 자 이것도 요쪽으로 왔다가 요렇게 요렇게 펼으시면 됩니다. 요런 상태로. 천천히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만 해도 잘 굳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소송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천천히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내년에 소송이 여기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천천히 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약간. 같이 나가니까 뭔가 좀 보기가 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요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요거 세게 하면 나무가 풀어집니다. 이런 가지들은 잘 부러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데서 잘 부러집니다. 이런 데서. 요렇게. 됐고요. 요거는 뭐 시생지처럼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요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이것도 뭐 단이 되겠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거는 없다 생각하십시오.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요렇게 이제. 뒤에서도 한번 봐주고요. 요게 조금. 요렇게 왔으면 좋겠네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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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요거는 좀.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요렇게. 이렇게 하면 더 예쁜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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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긴 했는데요. 요렇게. 해왔는데. 여기에서. 태그나. 요렇게. 요렇게. 가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중간에 솎아주기에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쫙 까놓았다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요쪽으로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천장만 잘해주면 요정도 해두고요. 천장만 잘해주도 나무가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했으니까요. 요렇게 한번 보십시오. 뭐 형태는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고 키우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밑에는 항상 보면 힘 받는 데가 좀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이런 은박지 같은 거 이렇게 한번 감아주고 천같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감아주고 그렇게 하셔도 이 소나무한테는 무리가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이 있지만 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되었네요. 감사합니다.